아무도 뚝배기가 안 깨져 잠깐만 디바님 케어줘? 내가 깬다 내가 깬다 내가 뚝배기 깬다 내가 뚝배기 깬다 내가 뚝배기 깬다 내가 뚝배기 깬다 오케이 아 하세요 아 하세요 내가 깬다 오케이 메이 필? 아 메이 필인데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팀보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 리아 리아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똥꼬 발랄한 팀원 현재 시각 메르시 1인분 갑니다 안녕하세요 노예31177님 여기 지금 본가에 올라와있고 여기는 아버지 사무실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합동 아닌데 왜요 어느 부분이 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헬로우 노비씨 아님 나는 하지만 난 말이야 오케이 화이팅 저 분 또 있네 정지 안 먹나보네 맥크림이 케어 중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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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뒤에 겐지 뒤에 겐지 조심 오우 우리 한주님 죽을 뻔 뒤에 정크 뒤에 디바님 뒤에 정크 위도님 얼굴 보여줘봐 나이스 뒤에 겐지 겐지부터 아이고 주무셔요 우리 아나님 안녕히 주무세요 내가 힐하고 있을게요 아이고 오래오래오래게 맥크림이 더 빨봤어 디바님 힐하는 중 뒤에 겐지 겐지 위도님 케어 중 나이스 디바님 마크 겐지 튕겨내기 빠졌고 겐지 잡아 겐지 필 겐지 필 여기여기 겐지 있어 겐지 어디갔어 위에 올라갔네 힐하는 중 겐지 진풍참 빠졌고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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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겐지 어디갔어 나이스 잡았다 오 뭐야 우리팀 다 죽었네 겐지 잡는 거 나이스 정크래커 오 나 너무 아파 부활? 이거 부활한다고? 나이스 판단 오케이 힐 줄게요 메카 타세요 자리야 자리야 오른쪽에 오케이 오 우리 투저격인데 상대 아무도 뚝배기가 안 깨져 잠깐만 디바님 케어 중 내가 깬다 내가 깬다 내가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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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깬다 오케이 아아 하세요 아아 하세요 아아 하세요 아아 하세요 내가 깬다 오케이 메이 필? 아 메이 필인데 진짜 필 저거 손톱으로 때려도 죽어요 아아 발키리로 뚫었다 안녕하세요 김포구님 어서오세요 저 안는 무빙이요 제가 익숙하지 않은 영웅할때는 다른걸 신경쓰느라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익숙한 영웅할때는 안기 무빙 애용하고 있어요 예를들어 송하나 예를들어 송하나 송하나 트레이서 그정도 아아 아아 센스있는 메르시 플레이 미더님 얼굴 보여줘 아아 마이크 안켰다 이거 파찌인거 같은데요 그쵸 파찌 뺏겼다 이거는 발 키리채워서 뚫는 수 밖에 없어보이는데요 약간 느낌은 화이팅 화이팅 다시 가봅시다 어 부활 못했다 디바님 힐 빡 키워줄게 가봐 자신감각 아아 그렇게 그렇게? 어? 어 나이스 샤프? 어? 어? 오오 기묘한 디바님 위로 떼어줘봐 위도 있는데 다시 오 뭐야 왜 내려와 다시 한번 올라가줘 디바님 위도우 뭐 렉이에요? 아 맞다 시프트로 가속도 써야되는데 디바님 얼굴 한번만 더 보여줘 디바님 얼굴 한번만 보여줘 아아 시프트 타고싶어 오케이 힐줄게 오케이 올라왔다 메일 잡읍시다 메일 필 메일 컷 오케이 디바님 힐하는 중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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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하고 있으니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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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디바님 얼굴 보여줘 얼굴 보여줘 봐 힐 줄게 뒤에 아이고 출격할 땐가 다시 한번 유도 위치 파악을 하고 오케이 간다 메르시 76 오케이 유도 한데 다시 갈께요 뒤에 메일 우리 리폰 주게 네 메일부터 잡고 갑시다 이거 경쟁전이어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이거 1거점도 이거 발키리로 뚫었거든요 게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무리했다는 걸 깨달았어 어쩌다 한번 얻어 걸린 거였다 디바님 힐하는 중 디바님 힐하는 중 나이스 메일 잡았고 위도 봐야 될 듯 고고고고고고고고 뒤에 겐지 뒤에 겐지부터 우리 아나님 케어하는 중 겐지 튕겨내기 빠졌고 질풍차 빠졌고 그리고 제가 샤샤님 영상을 봤는데 약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메르시 궁키면 어디가 없어 아 나야? 오 나이스 지웠어 나한테 와 아나님 빨대 꼽아줄게 으아 으아 나이스 잡았다 으아 잠깐만 으아 권총들 뻔했어 또 아 잠깐만 자리야 셀프 빠졌고 으아 자리야 잡아봐요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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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월 오케이 다시 갑시다 아나님 힐하는 중 오케이 오케이 14초 남았고 아이고 겐지 필 겐지 컷 오케이 위도 반필 위도 필 위도 필 위도 딱 필 위도 딱 필 오케이 디바님 저거 서치기만 해도 죽거든 가서 잡고 와봐 제발 오케이 오케이 다시 자리 와봐 자리 와봐 자폭을 왜 아이 나이스 자폭 나이스 자폭 할 수 있어 으아 아이고 우리 디바님 다시 살릴 뻔 나이스 디바님 나이스 디바님 아까웠다 나이스 디바님 갑시다 할 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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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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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요 절대 답답해 하는거 아닙니다 제 스스로의 플레이어야 답답해 하는 겁니다 에이 ek 완 막 해봅시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유ogue님 혹시 라이나루트로 저희 방패 한번 해주실래요 오케오케 안녕하세요 헤아 아르타시님 아 근데 저는 그거 마스터에서 메르시에서도 그렇게 했을거 같아요 제가 사샤님 보고 열심히 배웠거든요 메르시 사샤님 궁키심은 가차없이 권총 들고 다 때려잡으시더라구요 보고 배워야지 안녕하세요 김에오님도 어서오세요 아 또 힐러 유저분들이 오셨구만 아 에오님 메르시요 에오님 메르신 봤는데 약간 저 메오님 메르시도 잘하시는데 저랑 성향이 약간 달라요 에오님 메르시는 약간 수비적이고 너무 포근한 어머니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제 메르시는 채찍을 들고 있습니다 따끔한 시어머니 같은 느낌이거든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죠 오케오케 갑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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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 소리 저도 들리네요 아 우리집에서 나는거니까 들리는구나 저기 날로 삐삐 잠깐 끄고 올게요 너무 집중하느라 삐삐소리도 못들었다 이번판하고 저거 끄고 올게요 날로 뜨거워져가지고 날로 꺼졌는데 추운지도 모르고 있었다 저거니 거기 힐 안보여 핸즈컨 오케이 나이스 뒤로 살짝 빠지고 위도우 조심 뒤로 빠질래요? 오케이 나이스 아나 반피 우리 솔저 없었고 위도우 조심하세요 뒤돌 수 있거든 위도우 위도우 뒤 어 정면이네 메인님 힐하는 중 메인님 힐하는 중 우리 솔저님 또 가셨어요 저거 매크리로 바꿔서 성강 난사하면 되잖아 솔저님 솔저로 또 나오지 말고 뒤에 겐지 뒤에 겐지 있대 나 잠깐만 나 그 게이지가 없다 힐을 못줘 너무 쓸데없이 낭비했나봐 잠깐만 일로와 힐 줄게요 성강 난사 실패했어요? 뒤에 위도우 뒤에 위도우 뒤에 위도우 앞을 정리합시다 뒤에 위도우 정리할 거 없으니까 앞으로 나가서 앞을 정리하는 게 최고인 거 같아 겐지 필 컷 오케이 힐하는 중 뒤에 위도우 뒤통수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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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 필 위도우 잘랐어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라인님 라인님이랑 저밖에 없어 이번 턴에 정면에 자리아 자리아 빨대 꼽는 중 뾱뾱뾱뾱뾱뾱 뾱뾱뾱뾱뾱뾱 나이스 겐지 컷 오케이 완막할 수 있어 1분 30초 남았어 오케이 나이스 라인님 케어하는 중 아니 이게 제가 막 평타 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꾸 매일 뭐이라도 자클릭 습관처럼 누르고 있네요 게이지인데 뭐야 이거 방벽 자리아 봅시다 그냥 녹여요 뚜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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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오케이 나이스 컷 어 우리 정크레인 죽어있고 저 모이라 궁혼 나이스 야타 컷 뒤에 팔아 정면에 위도우 뒤에 팔아 조심 아이고 아 미안 아우 와 이거 어떻게 잡은거야 우와 잘했다 저 가문 모이라 궁이 있거든요 저 가고 있어 저 가고 있어 나이스 일자로 놓으면 뒤에 자리아 자리아 필 자리아 게이지 내가 풀로 채워줬어 잡아야돼 저거 안잡으면 큰일나 뒤에 팔아 위에 팔아 우리 아나케어 힐 해주러 왔어 힐 해주러 왔어 내가 나이스 파라 컷 앞으로 나오시지 까지 썼다고 오케이 나이스 자리아 녹여 뽕자리아다 아나님 힐 줄게 아나필 아나필 아나잡아 다 모이라 잡아 오케이 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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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 잘한다 위도우 컷 이게 바로 메르시로 승리하는 그 응식 아니겠습니까 공격 때 메르시 발키리로 1거점 뚫어놓고 역시 메르시는 좋습니다 최고의 플레이 아이 겐지만 안있으면 메르시 파찌였는데 아깝다 깡축쳐 우와 거의 이거 뭐 깍둑 Car 얘기당했네 뭐 이랄 얘기하냐 아니 저 똥꼬 메르시 딱 떠 있잖아요 공격때 한 번 수비때 한 번 했는데 메르시가 또 있다 메르시는 영향력이 컸다 아니겠습니까 안녕